어둠 속에 비추어 저까지 다 깬 never stop and be shun 맛있는 아이스크림 저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개냥이 포즈는 요즘 제가 빠져있는 음식은 라면밥 다름이 뭐 T.I. 혁이 형이 오늘 아침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날개가 생긴다면 할머니 댁에 다녀오고 싶어요 안무는 꽤 오래됐거든요 창의력 사실 젠데요 다른 멤버를 말씀드리자면 테레 숨 킬링 파트 테레 파트에 moving like a girl got to go on night breath 아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번 미니 3집으로 또 컴백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래곤 많이 사랑해주세요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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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